서해안 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불산업기지 개발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노태우대 대통령원 기공식에서 지난 2월 군산장항 광역산업기지 착공에 이어 서해안 개발의 두 번째 사업으로 첫 삽을 띄게 된 대불산업기지 건설사업은 앞으로 서해안의 산업화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항의 면모를 갖추게 될 목포의 배후도시로 추진되는 까닭에 이곳은 국제교육의 전진길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96년까지 5,540억 원을 들여 전라남도 영암군 3호면 대불판적지와 그 주변 415만 평에 조성되는 이곳 산업기지에는 기계화 자동차, 재강, 화학, 석유, 비금속 업종의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불산업기지 개발은 그동안 뒤떨어져 왔던 호남권을 발전케 하고 앞으로 태평양시대 개막을 맞아 중국과의 교육 전초기지로 활용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